친척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친척은 가족처럼 가깝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꿈에서 나타나는 친척은 개인의 감정,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친척과의 관계, 꿈 속의 감정,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친척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친척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친척 꿈은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꿈 속에서의 감정과 친척의 역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은 가족과 같은 보호와 지지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불편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친척이 등장하는 꿈의 주요 상징과 그 해석입니다. 친척을 만나는 꿈은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 사회적 연결 또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서 부족한 사회적 지지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친척과 반갑게 인사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친척과 싸우는 꿈은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나 갈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꿈 속에 반영될 수도 있으며 또는 친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불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친척과의 싸움은 꿈꾸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억울함 또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이 나타나는 꿈은 그 친척과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감정이나 그리움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아직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친척의 조언이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이 꿈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중요한 조언이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친척이 아프거나 다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불안감이나 걱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실에서 느끼는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친척에게 투사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척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친척이 아프거나 다치는 모습은 감정적인 부담이나 죄책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결혼하거나 기쁜 일을 맞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척이 결혼하는 꿈은 또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경제적 이득과 같은 현실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친척이 돈을 주는 꿈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꿈꾸는 사람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합니다. 친척이 돈을 주는 꿈은 자신에게 중요한 조언이나 기회를 제공받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척이 집에 오는 꿈은 새로운 소식이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의 생활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집에 오는 꿈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친척 꿈은 가족 간의 관계와 유사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 애정, 유대감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가족 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친척이 등장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가족 내에서 느끼는 감정적 상태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은 우리가 사회적 연결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척 꿈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싶거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롭거나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친척이 등장하는 꿈을 자주 꿀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친척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통해 과거의 감정이나 사건이 꿈속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감정을 치유하거나 회상하고 싶어 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친척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과거의 얼리잘브드 감정이 여전히 꿈꾸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친척 꿈은 미해결된 갈등이나 내면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척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억눌리거나 표현되지 못했을 때 꿈속에서 그 갈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직면하지 못한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해 1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꿈 한 여성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매우 가까웠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는 꿈에서 느낀 위로감을 현실에서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의 조언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심리적 위안과 내면의 치유를 나타낸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이 사촌과 싸우는 꿈 한 남성은 사촌과 언쟁을 벌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사촌과 사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의 싸움은 현실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3친척이 병문 안을 오는 꿈 한 노인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꿈 속에서 친척들이 병문 안을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꿈이었습니다. 병문 안을 오는 친척들은 그의 심리적 위로를 상징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친척들의 방문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꿈을 통해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친척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의 감정 상태와 대인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꿀 때는 꿈 속에서 느낀 감정과 친척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갈등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친척 꿈은 우리에게 사회적 연결과 감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친척 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는 꿈 집계가족 중 한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가져옴 가까운 친척의 집에서 신나게 노는 꿈 이 꿈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지내왔던 친척이나 친지를 만나는 꿈 평소 가까이 지내왔던 친척이나 친지를 만납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반영된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척이 모여있는 꿈 가족들과 친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꿈은 가족과 친척들 간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단 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오는 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오는 꿈은 정성을 들였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온다.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친척이 석방된 꿈 이 꿈은 자신의 신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남자 친척을 만난 꿈 이 꿈에서 남자가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일이나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내 친척이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꿈 이 꿈은 내가 직장에서 고의직으로 승진을 하게 될 좋은 징조의 꿈입니다. 내 친척이나 친구의 재산을 탕진한 꿈 이 꿈은 내 실수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협력자들이 내 주위를 모두 떠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친척이 괴로워하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산소가 나쁘던가 영혼에 나쁜 기운이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먼 곳에 사는 친척을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 구하는 소망사와 계획 등이 순조롭게 달성되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의 집이 사라진 꿈 이 꿈은 직장의 동료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의미의 꿈입니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이 죽은 꿈 이 꿈처럼 꿈에서 죽은 그 친척이 병에 걸리거나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과 함께 쇼핑을 한 꿈 이 꿈은 직장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꿈 이 꿈은 결혼식 또는 파티에 참석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집에 갔다가 뱀을 본 꿈 이 꿈은 나쁜 유혹에 빠질 암시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의 집에서 잠을 잔 꿈 이 꿈은 사업이나 일 때문에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던 꿈 이 꿈은 부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먼 친척이 보인 꿈 이 꿈은 기쁜 소식이나 소식이 두절되었던 사람이나 친척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먼 친척이 죽는 꿈 먼 친척이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이 병을 얻든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한다. 먼 친척이 죽어서 흰 상복을 입는 꿈 먼 친척이 죽어서 흰 상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공경에 처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소망하던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먼 곳의 친척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꿈 친척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이 꿈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쁜 일이 내게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을 만나는 꿈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을 만납니다. 이 꿈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게 되는 꿈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만납니다. 이 꿈은 현실 속에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명절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꿈 명절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합니다. 이 꿈은 금전원의 상승 또는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친척을 구해주는 꿈 이 꿈은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제로 친척과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사촌 동생이 울고 있는 꿈 이 꿈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좋지 못하는 일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사촌이 죽는 꿈 이 꿈은 직장 동료가 직장을 떠나게 될 징조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먼 친척이 생생하게 보이는 꿈 기빈이나 친인척이 찾아오거나 서로 상봉하게 된다. 깊은 소식 만남이 있다. 아픈 친척이 쌀을 주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는 투명로운 꿈이다. 돌아가시며 재산 상속이 있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자 친척을 만난 꿈 이 꿈은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이며 결혼한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아들을 낳게 될 태몸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여행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전조이다. 여행을 떠난 친척이 죽는 꿈 이 꿈은 그 친척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병에 걸릴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윗사람이나 아는 친척로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상당한 실력자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부인이 임신하는 태몸이다. 재수 두통하다. 자기 외에 친척들이 굴권을 쓰고 있는 꿈 유산 분배 등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김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자기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죽은 먼 친척이 보이는 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여 구설수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죽은 친척 여동생이 보이는 꿈 기분이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된다. 부설, 싸움 소송,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다.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자 몹시 슬프게 울었던 꿈 온 심야를 기울여 안성해 놓은 일을 되새기거나 작품을 감상하며 그묻해 할 일이 생긴다. 직장 상사나 친척으로부터 지폐 뭉치를 받는 꿈 직장 상사나 친척 등으로부터 지폐 뭉치를 받는 꿈은 승진과 사업 번창, 가정적인 안정이 예시된 길몽이다. 친척 중 누군가가 어떤 일로 집안에서 쫓겨나는 꿈 이 꿈은 길몽입니다. 일에 이시서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죽었는데 금세 다시 살아나는 꿈 이 꿈은 그동안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꿈 이 꿈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욱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친척과 같이 물건, 괴짝을 들고 운반하는 꿈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업으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친척과 언쟁을 벌인 꿈 이 꿈은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내 자신이 돈을 벌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친척과 함께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꿈 이 꿈은 동업을 해서 사업에 투자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들끼리 싸우는 꿈 가족이나 친척과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집안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서로가 의논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친척에게 돈을 받는 꿈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친척에게 돈이나 귀금속을 받는 꿈 이 꿈은 실력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거나 부인이 임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에게 칼로 수술을 의뢰하는 꿈 친척에게 칼로 수술을 의뢰합니다. 이 꿈은 그 친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의 누가 죽었는데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채 무표정에 하는 꿈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거나 돈, 재물 등이 생긴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 표현된다. 친척의 돈을 내가 빌려서 다 써버리는 꿈 내가 친척의 돈을 빌려서 다 써버립니다. 이 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곤란한 일을 당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꿈입니다. 친척의 임종을 지켜보는 꿈 친척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이 꿈은 전혀 예상이자 못한 재물이 내게 들어올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의 집에서 신나게 돈 꿈 직장의 일로 회식을 하게 되며 직장이 아니더라도 회식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모임으로 약속을 잡게 된다. 친척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척이 반갑게 맞아준 꿈 단체나 관청에 부탁한 일이 이루어지며 부탁이 성서될 꿈이다. 실제로 친척 집에 방문한다. 친척의 집이 불에 타고 있었던 꿈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횡재를 하며 많은 돈과 재물을 얻게 될 징조의 꿈이다. 불타는 집이 자신의 집이면 자신이 큰 이익을 본다. 친척의 집이 헝수에 떠내려간 꿈 이 꿈은 떠내려간 친척이 부자가 된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친척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 꿈 이 꿈은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달갑지 않았다면 이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친척이 전염병에 걸리는 꿈 이 꿈은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먼저 화해를 자청하거나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이 죽는 꿈 이 꿈은 지금까지 안 풀리고 꽉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릴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친척이 다시 살아나는 꿈은 풀리기 시작하던 일이 다시 막히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이 죽어 상복을 입는 꿈 가로막혔던 장애와 곤란이 순조롭게 풀리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에 운만한 달성 및 단정을 이루게 된다. 친척이 죽어서 상복을 입는 꿈 가로막혔던 장애와 곤란이 순조롭게 풀리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에 운만한 달성 및 단정을 이루게 된다.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운고 있는 꿈 친척이나 가족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웃고 있는 꿈은 웃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인물로 동일시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치거나 일의 실수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과일 등에 먹을 것을 얻은 꿈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과일 등에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 꿈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풀리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이 외외로 가볍게 처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상자를 운반한 꿈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상자를 운반합니다. 이 꿈은 어떤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나 동업을 하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친척집이나 친구에게 과일과 먹을 것을 얻는 꿈 새백과 부인은 임신을 하고 가정 식구는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과 횡재소가 있다. 할머니나 친지의 인종을 지켜보고 있는 꿈 이 꿈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